motivated 아 얘 생각 오늘ract 열린빠라 broader 간장계란밥 뭐 할 줄 아십니까? 간계밥은 내가 거의 뭐 신의 경치야. 계란후라이도 잘 아십니까? 당연하지. 계란후라이도 잘 아십니까? 써니사이더업으로 해주실 겁니까? 써니사이더업. 써니. 간장 계란밥은 여러분 먼저 온도가 중요해. 계란후라이 할 때는 온도가 중요해. 이걸 어떻게 하느냐? 딱 적정한 온도가 손바닥을 대면 치익 소리가 나가든. 끝. 식용유 붓고 자, 이렇게 눌러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눌러주고 이렇게 이렇게. 여기에 이제 계란을 올리면 되는데 유기농으로 줍게 됐어. 유기농. 유기농 좋지. 다고l 정랭 똥 때리네. 외출은 알잖아. 계란 없어? 상 ball에서 끓어 줘야 돼. 안니냐. 안니냐. 와 이거.. 야 언제 이걸 다 가노? 야 이거 언제 다 까고 있노 이거를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계란 안 하면 되는걸 이거 왜 이렇게 까야 돼 이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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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나는 거 봐 김나는 거 봐 김나는 거 봐 그래 뭐야? 아 껍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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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운 밥 위에 이렇게 마가리를 녹여야 돼 녹여야 돼 확 확 고소한 냄새 섞였지 이렇게? 섞였으면 여기에 간장 계란밥 아이가 간장이 먼저 들어가잖아 간장 간장을 자 한 숟갈 쫙 근데 밥이 두 공기라 두 숟갈은 좀 짜고 한 숟갈 반 원래 한 공기에 한 숟갈이거든 내가 한 공기 두 공기니까 한 숟갈 반 또 이렇게 통으로 싹 비벼 싹 비벼 싹 비벼 얼추인지 비빈 다음에 참기름 참기름을 이거는 숟갈하고 안에 눈대중으로 듬뿍 듬뿍 아키면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간장 계란밥 아이가 계란 계란이 없어서 오늘 매출이 다 탔어? 딱 좋아 딱 좋아 이걸 계속 딱 둬 마지막으로 이거를 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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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보게 혹자들은 내한테 너무 오래 비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래 비비는 게 아니야 완벽하게 비벼야 이게 제대로 된 맛이 나온다고 딱 본연 그대로의 비빈 딱 이 모양 이런 거 딱 이런 거 이런 거 이거거든 이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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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이거 그냥 먹으면 맛이 없어요 김치가 있어야 돼 한국사람 김치가 이거 그래 크으으으으 총각 총각 그냥 김치도 맛있지만 이 조각김치 맛있지 계란 대신 이 메추리알 맛있다 맛있는데 싱거웠다 싱거워 싱거워 간장을 반스푼 더 반스푼 더 밥 한 공기에 간장 한 숟갈이요 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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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놔야 돼 이렇게 전부 더 가지고 이거야 총각김치 알짜리 무료 싹 싹 싹 싹 싹 싹 아 이거지 안 떠가지고 안 떠가지고 올려? 이렇게 좀 가라우라야고 멧추라우라야고 맛은 거의 비슷하다 네 하고 그렇죠 정말 음? 이 간장 계란밥이 사실 만들기 쉽고 나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동창에 개모임 가고 혼자 있으면 맨날 이거 만들어 먹었어 배토 같았지 내가 여기에 김이랑 먹으면 또 맛있어 김 이 고기 김치를 딱 넣어 딱 이렇게 해가지고 김치를 딱 올려 이거를 매번 싸먹기 귀찮으면 김을 한 서너 장에 올려주고 똑같고 양손으로 준비해가 왼손은 이렇게 딱 넣어갖고 김을 또 이렇게 싹 올리고 딱 딱 음 어르신, 자부시 뭐가 맥혀요, 아버지? 오, 이렇게 비싼 거? 자, 이거를 그냥 까면 안 돼 확인해 봐야지 빨리 있거든, 밑에? 이렇게 놔야겠다 자, 섞어 섞은 다음에 이걸 따면 푹 하고 넘친단 말이야 그럴 때는 여기를 한 세 번 좀 눌러서 꽉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누르면 나간단 말이야 그러나 이제 딱 열면 우리가 조개 축구에 하고 조개 축구에 한 다음에 목마르잖아 그럴 때 이걸 어떻게 맛있냐 날도 따뜻한데 탄수화물 이것도 쌀로 만든 거 아이가 아, 탄수화물이 확 졸우니까 싹 졸림네 퇴근해 나 이거 마저 마시고 할게 개XXX 다 마시메 국수 한 번 더 타тор Love 편한단 말이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